탈동성애가 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와 수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결혼이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서 파생된 단어 소돔아이트 남색자 남성 동성 연애자 소돔이 수관 저녁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로시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이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로시 간청하며 그 제사에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스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로시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의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적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로스를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로스를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손을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추레겁기 22장 19절 짐승과 행 많은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3절 너는 여조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군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제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15절에서 16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오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이 여하께 가증한 자이니라. 신명기 23장 17절에서 18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잊지 못할 것이오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잊지 못할지니. 창기가 본동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하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3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업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내웃사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라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은 악생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열한기상 14장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열한기상 15장 11절에서 12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열한기상 22장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열한기하 23장 7절 또 여하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욕기 36장 13절에서 14절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붙고른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이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호부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족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호부로 받지 못하리라. 기모대 전서 1장 8절에서 11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정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미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유다서 1장 7절 소동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만희씨 크리스찬TV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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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감사합니다.